해외인기상 시상은 BMW 코리아 대표이사 김효준 사장과 삼성전사 안홍진 상무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, 해외인기상 발표해 주시죠. 제43회 대종상영화제 남자 부문 BMW 인기상 이준기 씨. 제43회 대종상영화제 여자 부문 삼성파부 인기상 이영애 씨 축하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상의입니다. 이준기 씨 축하드리고요. 이영애 씨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축하의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국 영화는 한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정말 몸소 실감합니다.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. 정말 이영애 선배님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.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